게을리셨어요 천천히 막히자 무슨 낚시매 난 너무 싫어 나 좀 괴롭히지마 좀 없어 해봅시다 아크링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 괴롭히지마 좀 그래서 쿵쿵이 안 당했네 쿵쿵이 위로가자 오 달려야 되죠 아닐텐데 이거 아닐텐데 어? 나쁘지 않네요 이거 넘어가 볼게요 저 넘어가서 끝쪽에 뭐가 있나 보자 제 생각엔 저거 해도 딱히 뭐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점프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면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저게 맞았어 어 맞았어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잠깐만 어 이거 들어갈게요 아 힘기록이 9초라 그 말은 어 없네요 아 뭐 여기 지나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들어가는 데가 오른쪽 한번 가보자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여기 어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나 어딘가는 여기 어떻게 가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이게 위로 가보자 위로 가서 일단 얘네를 잡아보자 잡으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제가 제가 심리학과 출신입니다 아 믿지 마세요 저런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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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하나 먼저 갔어 오 죽었니? 어 죽었네 열 h 열 the 다 엌 아 어 뭔가 저걸 주는게 있구나 그러면 어 오 앗 됐다 됐다 굉장히 긴박한데 첫번째는 무조건 아니야 이거 저기 아까전에 봤던 저거를 찾아가자 아까전에 그 타는거 있었잖아요 이름 뭔지 모르겠네 4번 5 6 행운의 7 7번 자 봤지 우리 지금 봤잖아요 이러지마 이러지마 나 좀 보내줘 이러지 말고 4 5 6 7번에서 여기가면 있다 이제 떨어지는거 4번이랑 7번 오오오오 오오오오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오오오오 4번 5번 가보자 자 5번 오오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탄채로 들어갈수 있나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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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천천히 못들어가요 그럼 이거 탈이유가 없지 않아 뭐가 있어요 뭐가있어 뭐가 없어 예 financial 여러분 욕하면 되나요 ㅋㅋㅋㅋㅋ 맨날이구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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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끝 착한 녀석이라고 열쇠무늬 세번째구요 저길 어떻게 가지? 나 못갈 것 같은데? 저길 어떻게 가? 하하 와 위험 뭐야? 너 왜 죽었어? 쿠파를 못 죽이잖아 내가 하 하 하 하 하 하 펀트 들어가보자 아니 없잖아요 아이씨 나들 그렇게 얘기하길래 뭐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네 가자 하던대로 하자 하던대로 됐어 얘 깨면 돼요 이러면 끝이거든 열쇠 이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어려워 잠깐 혹시 혹시 이쪽에 할 수 없네 하하 하하 혹시 뒤가 뚫렸나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아니네요 내가 뚫렸다구요 막혔는데 내가 맨 끝까지 안간건가 전공법으로 가서 뚫어봅시다 나잉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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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뭘 됐냐 딱 5번 트라이만 하고 고만할게요. 깨고 싶긴 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. 이 뒤에 내가 해야 될 배비 더 있지 않나 싶은데? 그죠? 어? 오케이. 이번 저 아까 전에 그 스위치 파이머를 설정을 재시작을 안했어요. 그래서 10분 마이너스를 시키면 됩니다. 이거 5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번 했거든요. 이제 4번 하고 나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. 됐겠네? 됐잖아. 이해할 필요 없지. 아. 렛츠. 잘 봐. 됐스. 딴 건 들어가지 말고. 세 번째. 였다. 빡세네 이거. 빡세네요. 안녕하십니까